가수 장민호가 미스트롯 3에 참가한 청소년 참가자들을 극찬하며 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장민호는 20일 오전 진행된 TV조선 새 예능 프로그램 미스트롯 3 온라인 제작 발표회에서 시즌 1에 정동원을 넘어설 영재성을 보이는 참가자가 있냐는 질문에 동원군은 독보적인 영재성이 보였던 친구다. 그때 마스터 분들도 동원군의 모습을 보고 놀랐겠지만 같이 경연하면서 생각 이상의 영재성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놀랐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즌에는 더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첫 녹화에 참가했는데 어디서 이런 친구들이 나왔지 싶을 만큼 놀라운 친구들이 나와줬다며 마스터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울렸다 웃겼다 할 만큼 출중한 친구들이 많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장민호는 그 친구들이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으로 학습을 하지 않고 나왔다면 저 정도로 출중한 실력을 가지게 됐을까 생각은 든다며 그간 많은 무대들을 보고 학습이 돼서 점점 어린 친구들 실력이 느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스트롯 3은 뛰어난 가창력은 물론 넘치는 끼와 신선한 매력으로 무장한 72인의 예비트롯 여제들이 불꽃 튀는 경연을 벌이는 프로그램으로 21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6시 첫 방송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